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러전 클리어. 자, 흡수부터. 좋아. 차분하게 싸. 그리고 이제 늑대 역할. 저건 망하니 지금. 아, 힘 쌓여서 이것도 이겨버리네. 저건 맞으면 안돼. 이건 맞으면 안돼요. 그니까 흐트가 너무 까요. 저거 맞으면. 그쵸? 그쵸?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 흡투면 안. 흡투면 안. 흡투면 안 되겠어. 흡투면 할만해. 흡투면 안 되겠으면 할만해. 좋아. 이러면 킹힛을 좋아. 킹힛을 좋아. 흡수 쫙왕 올라간다 나 진짜 이거. 이거 오히려 좋아 지금 TPSSU TJ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풀이잖아 좀 봬요 개불아 솔플 클리어 개불하네 개불아 이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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